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친환경 트럭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대규모로 공급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반의 수소사업 브랜드인 H2는 최근 독일 파운그룹의 자회사 엔지니어스와 상용차 양산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타사의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엔지니어스에 3년간 약 1,100개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글로벌 누적 3만 대를 넘어선 판매량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넥소의 90kW급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일한 제품입니다.